그럼 바로 경북, 예천 현장을 연결해서 수색 작업은 지금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성재 기자, 시신 3구가 수습됐다는 소식 앞서 알아봤는데 현장에서 취재한 내용 더 전해 주시죠. 실종자들의 시신을 찾은 곳은 모두 실종 지점에서 아래쪽으로 다소 떨어진 지점이었습니다. 60대, 70대 여성은 이 하천 주변에서 발견이 됐고 또 토사에 매몰됐던 60대 남성은 자택에서 10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실종자 수색에 1,800명 정도를 투입을 했지만 쏟아지는 비에 계속해서 수색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색 활동은 곧 중단될 예정이고 내일 동이 트자마자 바로 또 수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네, 아직도 찾지 못한 분들이 남아있는데 그곳에 또 비가 올 거라는 예보가 있어서 더 걱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종자를 찾은 유가족도 또 실종자를 찾지 못한 가족들도 모두 상당히 속이 타들어가는 하루였습니다. 나흘 전 산사태로 토사에 휩쓸린 이원선 씨 어머니는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계속 내리는 비에 이 씨와 남은 가족들의 간절함은 더욱 커졌습니다. 살아계시면 좋겠지만 아니더라도 시신이 하도 좀 빨리 찾고 싶어요. 산사태로 전 재산을 잃은 이재민들도 힘겹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곳 예천은 잠시 비가 소강 상태로 접어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또 있을지 모를 산사태를 대비해서 주민들은 모두 마을회관 등으로 당분간 대피해 있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내일 새벽까지 비가 소강 상태로 접어든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시간당 최대 60mm의 비가 예고되어 있어서 아마 이번 밤이 상당히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북 예천에서 SBS 배성재입니다. 더 많은 뉴스를 보시려면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보할 게 있으면 꼭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열심히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SBS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